내가 얘기하는 배팅이라는 것은 순수한 소비 이외의 매출은 전부 배팅이다.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배팅 문화를 없애서 순수한 소비 매출 소비 매출 소비 매출 그러니까 부지런히 뛰라고 그러면 어디가 가지고 카드 퍽 긁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부지런히 뛰라고 하면 소비자 한 명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거를 부지런히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회사가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놓고 하더라도 배팅을 하겠다고 달라들고 그런 문화 쪽으로 가버리면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정확하게 딱딱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살아요. 그리고 일이 잘 된다니까요. 잘 되려면 원칙 중심으로 가야 돼요.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원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만 하겠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얘기 수도 없이 할 겁니다. 아예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할 거예요. 이것은 한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애터미 회원 전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절대절명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애터미와 함께 생존하고 성공하며 애터미가 펼쳐가는 초인류 유통문화 혁신에 앞장서고자 애터미 회원은 각종 혼란 행위가 바로 우리의 생존과 성공을 위협하는 배팅임을 인식하고 이에 철저히 대항하고 투쟁한다. 우리의 생존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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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과